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은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페이지를 지고 있어 야인처럼 때론 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을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짜증 이결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말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너를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와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게서 떠나줄 거야 난 위험하니까 나의 사랑 난 위험하니까 난 위험하니까 내게서 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것 그동안 아마도 적진 않는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것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니가 너에게서 넘어줄가야 나를 위해 태어난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